The Kid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트랙터 때문에 농업과 종사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들어보죠 트랙터 문명사 두 번째 시간으로 꾸며드리는 24년 2월 마지막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에디터와 제가 농축사인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세민입니다 어제 앉아있던 문학인 겸 철학인이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관상을 보아하니 이게 철학인이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무슨 얘기를? 관상을 보아하니 아홉 번째 죽었구만 저는 트랙터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근데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농축사인을 데려다가 농업 게임이 꽤 많아요 그런 거 있죠 동아시아의 게임이면 천수의 사쿠나이메 같이 농농사하는 거 여기 나온 트랙터 같은 경우는 파밍 시뮬레이터라고 미국식 대농사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농축사인을 시켜서 우리가 라이브를 해도 재밌겠다 전력을 다해 도망치실 것 같긴 한데 의사소통 하나만 해보죠 이상하게 우리가 정원정하고 뭘 각잡고 하면 후기들이 많이 옵니다 그중에서 지상 최고의 큰 트랙터를 평상시에 보는 요파시에 가끔 사연을 보내시는 미국 중부의 종교노동자가 계신데 이분의 후기를 짧게만 보죠 이분이 사진으로 본인이 직직하신 몇 개 트랙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커요 그리고 스프레이어라고 농약뿌리는 펼치면 이렇게 쫙 되는 날개를 접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나가면 도로에서 지나가면 진짜 전쟁 무기같이 생겼어요 그 사진을 몇 개 보내주셨고 그거 모시는 분이 자기 교인들 중에 계신데 과천시 절반만 한 밭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대고 에디터님이 옥수수 농장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부분 사실입니다 추수 시즌에 사고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아 이거는 산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냥 궁금해서 길 잃은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길을 잃어 죽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가끔 인스타나 유튜브에 쇼츠로 올라오는 아니 미국 옥수수밭은 너무 넓어서 길 잃으면 구조대를 보낸다고 류의 동영상은 사실과 좀 다릅니다 보통 농장 주인들이 옥수수밭 하나를 트랙터로 쓱 밀어서 미로로 만들고 물론 그냥 미는 건 아니고 미로 구조로 추수합니다 가을 헬로윈쯤에 시즌 한정으로 콜메이지라고 해서 부업삼아 입장료 과로 열고 저렴한 곳은 8에서 10달러 비싼 곳은 20달러 받고 운영하는 일종의 어트랙션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요파시방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저는 요걸 보고 요게 진짠 줄 알았던 거거든요 그냥 할로윈식 거짓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트랙션 앞에 장난식으로 걸어놓은 안내문이었던 거군요 여기서 길 잃어버리시면 매주 목요일 아침에 구조팀이 도착합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그냥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길에 고통여사가 만들어놓은 그런 미로하고는 좀 다르다 빠져나올 수 있다 얼마든지 이게 커뮤니티에서 한창 화제가 됐던 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믿었던 거죠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사람이 실종되면 농장주가 망하기 때문에 길을 잃게 만들진 않아요 하긴 그렇겠네요 할로윈 즈음에 하는 거라 사이드로 호박도 팔고요 여기서 대규모로 재배하는 옥수수는 에탄올, 사료, 과당 및 산업용이라 일반인들은 안 먹습니다 먹으면 아프거나 한 건 아닌데 더 맛있는 스위트콘이 있어서 굳이 감사합니다 역시 농경지에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자주 해주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이 잘 몰라가지고 콘메이지 재밌겠네요 이분께 국제배송할 수 있는 선물을 찾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요파씨에 많이 소개되셔가지고 국내 지인들한테 너무 선물을 많이 보내서 직접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산삼은 못 가겠군요 산삼은 못 갑니다 식품류는 아무것도 못 가요 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홈으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홈호 비오틴 대한민국 위로 반갑습니다 29 데이즈 8시간 내려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시선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홈호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 라이트 맥주홈호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야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혐호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엑세스몰에서 전용특가를 확인하세요 레노버 신제품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인텔 i9-14800HX, RTX 4080, 16기가 메모리, 16인치 IPS 모니터를 갖춘 몬스터 레벨의 리전 프로 9세대는 그냥 사면 387만원입니다 사실 리전 프로 9세대까지 오면은 이제는 동영상 본격 작업 메인 컴퓨터가 됩니다 음... 400만원쯤 하죠 이 노트북의 엑세스몰 특가가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인텔 코어 울트라세븐 1555H, 32기가 메모리에 14.5인치 3K 터치스크린을 갖춘 크리에이터용 요가프로 9세대는 그냥 사면 183만원입니다 이 노트북이 엑세스몰 특가로 얼마나 저렴한지도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피코어 최대 4.6GHz에 달하는 인텔 i5-1335U, CPU, 16GB 메모리, 완벽한 안티글레어 모니터에 FHD 카메라를 들고도 1.12kg밖에 지나지 않는 레노버의 플래그십 싱크패드 X1 카본 11세대는 160만원부터 엑세스몰 특가는 얼마나 저렴한지 확인해보세요 올 봄에는 학생 할인이 있으니 엑세스몰 할인가와 비교해보시고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하세요 물론 저희가 더 저렴하겠지만 학생들 많이 사는 걸로는 더 그럴 수 있고요 요즘 제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돈을 빨리빨리 벌어가지고 영상장비를 좀 더 충원할 필요가 있는데 컴퓨터 개비쌉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는구만 또 비싸고 자꾸 갈아주더라고요 저희가 프로젝터는 세민이가 박스를 만들 수 있고 저희 프로젝터가 아니고 프롬포터 아 프롬포터 깜짝이야 사실 프로젝터도 우리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죠 쬐가지고 막 요술경을 갖다가 지난번에 김용대 평론가 그런 얘기했죠 저가로 어떻게 기술을 구현하는지 이 방에 들어오면 알 수 있다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좋아야 돼요 요새 걱정이 많습니다 레노버는 믿고 있습니다 레노버 노트북을 국내에서 가장 싸게 사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엑세스몰을 들었다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네 이게 노트북 이야기를 문학이니 하니까 좀 더 신빙성이 높아지네요 아 그래요? 뭔가 게임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노트북을 잘 안 쓰거든요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오는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전문 기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게이밍 기어는 저게 있어요 발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으로 게임을 잘 안 해요 저는 하드코어 게이밍을 할 게 아니면 적당한 스펙의 노트북 요즘은 저도 옛날 사람인데 데스크탑을 꼭 고집해야 될 상황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4080 정도 들어가는 세팅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요즘은 또 발열을 잡아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데스크에서 쓰실 때도 어떤 게 좋냐면 의외로 들고 가서 게임하기에는 이게 정말 좋아요 그럼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워낙 카페에서도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스위치를 들고 나가서 게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나는 스팀 덱을 써서 게임을 할 거야 하지만 작은 화면은 싫어 라고 하면 의외로 이런 노트북들이 4080에 16B가 정도면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캠핑장에서 게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 정도 하드코어 게이밍 노트북은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많이 팔리긴 하는데요 생활공간이 좀 더 작은 정주공간이 캠핑용으로는 저게 있어요 프로젝트랑 연결성을 좀 봐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노트북 알아보고 계시면 들리시고요 진학의 우려는 농축 칼럼 24년 봄의 농축 칼럼입니다 이번 주는 좀 춥지만요 농축산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농축산입니다 사망 플래그 겸 예고 농축산이 지금 파워 농축산이 되느냐 데모 농축산이 되느냐 왜 내 생사 여탈권을 계속 유PD가 지난 8년 동안 지고 있는 거죠 저는 공간위원장이 됐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선거제도 이제야 정했어 선거구도 획정 안 했어 공천도 어느 때보다 늦어 새로 생기는 당은 당 이름도 불분명해 이렇게까지 막판까지 안개 쏘긴 선거는 처음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지금 거대 양당 담당도 문제고 딱 10년 전에 지선으로 처음 저희가 선거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일찌감치 통합진보당이 전국조직을 다 줄을 일렬로 세워놨었어요 3당이 안철수 문재인이 불안한 동거를 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었지만 아무튼 뭐가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3당이 티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었어요 세정현,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끝 아 그때가 그립습니다 신당들은 후보를 얼마나 낼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당 담당을 또 누가 할지 선갑이 줘야지 그건 오랜만에 구민당이 다시 돌아왔는데 선갑이 형 너무 까 이게 해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일이 점점 줄어드니까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언젠가부터 선거 방송할 때 선갑이 형이 약간 독이 올라와 있어요 3월에는 내내 선거 방송으로 만나뵙겠고요 저희를 응원하시는 방법은 XSFM 티셔츠를 구입하시는 거고요 트랙터 호주가 알고 보면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호주요? 네 노트패드가 호주물건입니다 노트패드? 네 이렇게 종이가 넘어가는 그렇구나 위로 넘어가는 그거 진짜 편하잖아요 네 저는 노트를 대학생이 그거밖에 안 쓰거든요 아스피린 아스피 페니실린 일회용 주사기 플라스틱 지폐 다 처음에 호주가 만들었습니다 오 생각해보면 호주가 만든 것들 중에 인류를 가장 크게 변화하게 한 것이 트랙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운기인지도 몰라요 경운기요? 네 호주는 심지어 그렇구나 호주 정도는 그게 필요하죠 네 농기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제가 트랙터를 사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일단은 원고를 쓰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기계 비평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기계 비평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농기계 비평은 거의 없거든요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늘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농기계 많이 샀다고 누가 욕을 해요 그냥 하는데 농기계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중에서 배변 능력이 없는 것 역축과 다른 것 똥을 안 산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건 장점 아닌가요? 보조 대신에 매연을 뿜으니까 그렇죠 똥을 싸는 게 낫지 똥은 도움이 되죠 인류에 동물에게서 분류를 얻어서 퇴비로 전환을 하고 하는데 퇴비를 생산해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트랙터를 쓰게 되고 다양한 농기계는 기름을 넣어서 쓰다 보니 결여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퇴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맺고 계세요 당연히 비료가 들어오죠 화학비료와 농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비료산업의 변천사와 트랙터는 같이 행보를 맞춰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굉장히 다수학품종이어야 되고 상업적으로도 괜찮은 신품종 개발하고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일본 미나마타 병 아시죠 아프다 아프다 있다 있다 했다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최악의 환경참사 중에 몇 개 꼽았던 게 일본의 미나마타 병도 있는데 이게 바로 비료공장에서 출수돼 그 오염물질 때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트랙터 농기계가 도입이 됐을 때 비료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땅이 너무 황폐화되니까 이러면 새롭게 비료산업이 추가돼요 그리고 비료를 뿌려주는 기계를 보니까 비료도 규격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충주의 비료공장은 보통 우리 충비라고 하거든요 제가 충주 출신이다 보니까 충비라고 아예 충비 사택이라고 그러고 충비 역사 이렇게 해서 충비라고 아예 붙여놔요 그런데 이 충주 비료공장이 도입될 때 또 외국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그리고 국제의 원조 재건 걸로 받는 거잖아요 지금 기계화도 해야 되는데 비료가 없으면 두 개가 같이 안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과학화 현대화에는 기계화 비료 농약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의 삼성을 만든 것 중에 하나 아닌가요? 비료공장 KIC 한국종합화학이라는 공기업이 있었어요 2000년대까지인가 그게 충주 비료, 호남비료군요 충주의 흥방성세에서 이 비료공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초대사장은 백선혁 이 새끼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지명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이 새끼는 정말 일본의 유명한 트랙터 회사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야나 이 새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농촌의 인력을 도시공업으로 이동을 시키고 이런 산업국가의 발전을 하려면 트랙터 트랙터는 상징이에요 농기계, 기계화와 그리고 화학화 농업의 결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화학산업 발전의 이유였겠네요 그렇죠 농약도 필요하고요 화학비료를 만든 양반이 독일의 독가스 만든 양반이죠 이따가 또 전쟁과 농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때 비료 이야기를 또 드릴 것 같아요 트랙터를 위시한 농기계 사용은 필연적으로 외주화를 시켜야 됩니다 서비스 고치는 거 예전에는 낫을 간다거나 쟁기에 자루가 빠져서 꼽는다 그러면 집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마을 단위에 있는 대장간 수준에서 됐지만 이제는 AS센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즉 시장이 외주화되고 여기에 석유를 사왔고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니다 보니까 석유를 사와야 되는 거에 굉장히 농업이 민감해지는 거죠 인간이 카프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비비용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정비비용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파일을 차지하는데 농기계는 진짜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겠네요 특히 배변 능력이 어떤 거 아까 지난번 말씀하신 미국에서 트랙터를 도입을 했을 때 그때 올드 농민들이 이 얘기를 한 거죠 엄청나게 시끄러웠다 귀가 따갑고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진동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대신에 기계를 쓰니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계에 올라간 내가 되게 힘들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소를 탈 때하고 다르게 척추에 무리가 상당히 가고요 요즘에 트랙터 개발은 뭐냐면 차기, 의자의 편의성이 되게 높이 굉장히 잘 쿠션감 좋게끔 서스펜션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부담 덜 되게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강력한 엔진 구동과 더불어 배기가스가 나온다는 거에 그 당시 1920년대 농민들은 경의가 아닌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배기가스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건 운전하는 농민이잖아요 기계 비평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미학을 모두 동원해서 문화적으로 뭐가 변했는지를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소에서 이걸로 바꿨더니 지금 여성 농업인 특수검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보려고 하거든요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문제지만 폐질환도 되게 높아요 농민들이 근데 폐질환이 두 가지 있죠 흙먼지를 그대로 마시게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배기가스의 문제 오로지 다 경유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농촌하면 공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차는 사실 좀 문 닫고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농기계에서 뿜는 매연은 그대로 흡입을 하는데 특히 여성 농민들은 뒤를 따라가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게 되니까 매연을 그대로 코에다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굉장히 고필터 정제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트랙터는 매연 배출구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군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전기차처럼 근데 그만큼 출력이 안 나와요 파워가 안 나오는 거죠 파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생명체적인 성격이 당연히 기계의 성격인데 또 굉장히 육중하고 묵직하다 보니까 전도사고 특히 전복사고로 목숨을 더 많이 잃게 된 거예요 효율은 좋은데 우리가 자동차로 빨리 달릴 수 있는데 많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처럼 많이 죽게 돼요 말이나 손은 주인을 내팽개치긴 하지만 자기가 전복되진 않잖아요 아이고 허리에 한 번 피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거는 거의 목숨을 뺏어가는 수준으로 그리고 전복되거나 넘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어마어마한 뒷바퀴가 따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 한 가지 미국의 농민들이 되게 두려웠던 게 흙과의 단절 그러니까 유기적인 과정들이 다 깨지는 거죠 그전에는 동물들이 쟁기도 끌지만 분뇨로 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흙으로 순환시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단절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비생명체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년대의 기계가 그 정도의 토탈 솔루션을 만들었을 리가 없으니까 트랙터는 되게 많은 걸 뺏어간 거예요 농촌과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감성에 대해서 하지만 역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인간은 기계에 대해서 남다른 감정을 갖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계도 존재로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죠 사교로봇 같은 거 이럴 때마다 나오는 웨스턴 다이나믹의 실험 사례가 있죠 사족 동물을 발로 차서 직립하는 실험 영상을 공개했는데 사람들이 왜 기계 불생하게 발로 차냐고 화를 냈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외로운 노인들한테 왜 그런 거 만약에 누구야 누구야 약 드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교로봇에 대한 최근에 인문학계에 특히 신학이 많이 두려워요 그 KT에 그거 되게 잘 팔렸대요 애완강아지요 애완강아지요 노인네 밥 먹으라고 잔소리해 주는 약 드실 시간이라고요 존재로서의 기계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들이 와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기계를 존재로 받아들이죠 왜? 고사를 지내잖아요 새 차 사면은 제가 천중교 신자니까 천중교는 그거 자동차 축복식이라고 아예 따로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신부님들이 성수 뿌리고 우리 봉헌금도 내야 돼요 아 진짜? 되게 중요하죠 차 내돈중 샀는데? 우리 조카가 차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성당 가서 축복식 사고 나지 말라고 토템이죠 일종이 저 차가 폐차할 때 거의 울 뻔했어요 그렇구나 예전에 송아지가 태어나면 사람이 태어나도 금줄을 치지만 송아지가 태어나도 금줄을 쳤거든요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 감정이 기계로 넘어가고 있는 건가? 이거는 제가 인류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20세기의 학자들만 해도 이거 너무 멋있다라고 기계 문명을 찬양하는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끝났던 이유는 정들만큼 시간을 보낸 적은 없기 때문이에요 탱크를 보고 트럭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 이거 대단해 이거 우리 문명이고 문화야 우리의 감성의 일부분이야 라고 막 떠들었어요 선지자들이 근데 21세기 사람들이 느끼는 건 못 느꼈죠 정든 거 그렇죠 에마라는 말이 나오죠 자동차 그렇죠 제 아는 분은 첫 차에 대한 그런 되게 폐차장 갈 때 그렇게 우는 사람 많다고 그러니까요 차라리 어디 다른 나라라도 중고로 팔려서 거기서 잘 달렸으면 좋겠는데 폐차가 된다고 하니까 감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제가 아는 부처님과 어디 인천의 폐차장에 마지막으로 그 차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대요 저도 폐차 시킬 때 사진 엄청 찍었어요 장례식이구나 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감정이 변한 거예요 손 올리고 미안하다고 얘기도 해주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소를 안 길러봤으니까 오히려 이런 자동차나 내가 특별히 애정하는 기계에 대한 감정들은 이제 많이 변한 거죠 맞아요 저는 키보드 그렇죠 그럼 새로운 어떤 기계에 대한 비평이나 사유가 더 많이 나오기는 해야 됩니다 아니 폐차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봤어요 첫 차를 공고로 보낼 때는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았거든요 폐차할 때 진짜 약간 묘해요 저는 제일 웃긴 게 우리 후배 한 명이 폐차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불수도 한 번 못 먹여주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좋은 거 한 번 못 사주고 맞아 맞아 그게 뭔지는 알아요 이해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신학 쪽에서는 기계를 많이 두려워하죠 훨씬 더 설교 잘하는 목사나 스님이 나온다라면 그리고 실수도 안 하잖아요 죄도 안 저지르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학이나 철학 쪽에서 기계와 관련한 비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로봇과 관련해서 이거 봐요 인공지능 관련 얼마나 슬퍼요 폐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얼마나 슬퍼요 그렇구나 맞다 재폐차됐지 맞아요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해 같은 걸 나보다 잘할 거야 몇 장 몇 절을 해석해줘 최근에 이런 사건에 비유하여 이런 정답을 내놓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인류는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감정이 확실히 바뀌는 것 같긴 해요 한동안 사진학에서 많이 연구했던 게 뭐냐면 각 가정마저 좀 특별한 날이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텔레비전 들어온 날 라디오 들어온 날 그리고 80년대 마이카 때는 르만 같은 데 아까 사진을 많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포즈를 갖고 사진을 찍는데 요즘에 농촌에서는 뭐냐면 이 트랙터를 사서 얼마나 이게 큰지 육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뒷바퀴 앞에 노부부가 서요 바퀴보다 크니까 바퀴가 훨씬 더 크니까 그런데 그게 자식들이 되게 뿌듯한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겠다 아니 하다못해 차나 TV도 저 아직도 돌아다니다가 우리 옛날 TV랑 똑같은 TV나 티코 이런 거 보면 짠하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는 진짜 오죽하겠어요 인간과 어떤 비인간의 경계가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식으로 논의가 흘러갈지는 저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트랙터 개발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은 첫 출발은 무조건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그렇죠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XS몰에서 확인하세요 8시간 정성껏 달현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파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9 데이즈 휘발성 유기화학물 테스트 독일 더마 테스트 완료 친환경 식물성 섬유 인증 100% 국내 생산의 생리대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고 타사 대비 품질 대비 여전히 너무도 저렴한 가격을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라인업도 지키고 있죠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드림핏 입는 생리대 소재로는 유기농 코튼 생리대까지 구비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에서 6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6명에게 증정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받는다 해도 걱정 없죠 주변에 선물을 하면 됩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의 섬세한 선택 29 데이즈 29 데이즈 액세스몰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행사 오시면 상품권 드려요 증기기관을 봤을 때 그때 사람들의 이런 문명에 대한 충격은 엄청났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연기관이 드디어 탄생을 하죠 초창기 트랙터는 외부에 다 빠져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안쪽으로 쑤셔 집어넣은 걸 저는 내연기관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그 이전의 혁신이 포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기기관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18세기 말에 이 영국에서 본격화되잖아요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차도 가고 방적기를 해서 대량의 실을 뽑아가지고 엄청난 산업을 일으키고 했을 때 그때 농업을 좀 들이켜보니까 아직도 말에 의지하고 당락에 의지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참 그 수학의 집합과 성경의 창세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증기기관과 스티븐슨 증기기관으로 이걸 해봤더니 떼돈을 벌었어 농촌에서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특히 경운이라는 게 땅을 가는 게 농업의 노동을 100으로 보면 가장 많은 힘을 쓰는 게 60%에서 70%를 경운에다 쓰거든요 엄청난 많은 글력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원재라고 특히 서구의 사고방식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축복이 아니라 아당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런 주행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원재란 말이에요 노동은 원재 네 그때 어떤 트랙터의 등장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됐을지는 알거든요 막상 써보니까 별로지만 그래도 원재로부터의 해방 네 원재로부터의 해방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실제로 강원도의 고령지 고령지라고도 하고 고랭지라고도 하는데 소가 못 올라갈 때는 사람이 어깨에 쟁기를 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소는 굴을 수도 있고 아 옛날에 맞아요 옛날에 그런 소설들도 많이 있었어요 인간 쟁기가 있었다니까 그 왜 아시아특 산에서의 논밭농사 네 이런 거 할 때 보면 소가 올라갈 수 있는 낮은 구름지가 있는 언덕이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사람이 했다더라고요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어떤 농업기계의 동력화 그리고 자동화에 대한 가능성을 본 건 아까 이 헬리포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로 부착된 증기기관을 트랙터 내부 즉 내연기관으로 전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연료의 무게예요 석탄으로 하면 석탄으로는 못해요 계속 부화되잖아요 근데 이제 석유라는 게 인류사에서 너무나 중요합지 않아요 그래서 석유를 넣는 내연기관이 개발이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요 트랙터 개발에 아 그러네 그 원제음 멍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원제음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멍해를 지었다고 했을 때 그 멍해가 그거니까요 농기구니까요 그럼 이 자동차와 트랙터 개발 역사는 함께 움직여 왔다라는 거 그래서 개발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뭐가 앞서고 그렇겠네요 다만 트랙터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리고 바로 탱크 개발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고급차의 대명사인 람보르기니 고급 맞죠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다임너벤츠 포르세 도요타 피아트 같은 자동차 회사도 다 트랙터를 생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곳들도 더 많고요 미국은 당연히 자동차의 나라이면서 트랙터의 나라입니다 보급과 사용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트랙터가 미국에 불과 천 대였대요 그러니까 갖고 와가지고 결국은 말 쓰고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했던 거죠 포르쉐는 트랙터도 빨갛게 만드네요 네 페라리도 트랙터를 빨갛게 만드네요 각자의 그게 있어요 람보르기니 까매요 블랙 에디션 각자의 시그 포드도 파란색 블루 시리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그걸 다 구분해요 저거는 어린이들 자동차 좋아하면 모든 모델 외우듯이 농민들 중에서도 특별히 트랙터 덕후들은 아 뭐 T7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줄줄줄줄줄 다 외우고 있는 거죠 한국 페라리 트랙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비슷한 거죠 어느 순간 강남 부자들이 트랙터 몰고 오면 정말 간지 작살이지 그렇죠 지금도 전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된 트랙터가 포드슨인데요 이 포드슨은 우리나라에 첫 도입된 트랙터이기도 해요 제가 각주에서 말씀 잠깐만 적어놨는데 이때 포드슨을 언제 받아놓으면 1960년대 때 박정희 때 경운기도 도입을 하면서 포드슨이 저 부산항인가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이 포드슨을 끌줄 줄 아는 사람 트랙터를 끌줄 줄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운전병이 옵니다 군인들 탱크 몰아본 군인들이 와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탱크 운전을 할 줄 알면 트랙터 운전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는 하나 포인트로 기도를 해주세요 어쨌든 농민들이 이 트랙터를 소유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여러 가지 뿜뿜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나 이 ICT 기술이 갖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떤 수용 문제를 조금 저는 들여다봤어요 그 감정은 저도 되게 긍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긴가 현재 지금 스마트팜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갖겠어요 당연히 농업계의 어르신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모델하던 말도 너무 많고 평생 배운 가라가 있으니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에 그건 하나 남을 거예요 빚을 많이 내야 될 거다 빚 그렇죠 단 한 번도 한국의 농업 역사에서 특히 이제 근대화 이후에 박정희 이후에 농가 부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적은 없거든요 트랙터 푸어들이 그렇죠 생기겠네요 스마트판 푸어가 생길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카푸어들도 사실 카푸어고 우리가 고급차를 생각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카푸어들은 트럭 운전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라고 이게 예전에 농민운동하거나 농할 가기 전에 읽어봤던 존 스타인백 이걸로 상도 받았죠 노벨문학 상도 받고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미국의 당시에 트랙터가 하나 이상 여기서 들창코 괴물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도입이 되면서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는 미국의 가족룩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오랜만에 좀 다시 읽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때 이렇게 트랙터를 도입을 하면 당연히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만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품종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풀패키지로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는 빚으로 남아서 땅과 집을 다시 고스란히 은행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땅은 다시 대주주들이 사들여가지고 자기들은 경작구모를 늘려요 그리고 대형화하고 집약화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다시 우리 집에 오는 소장농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분노의 포도에서 담고 있거든요 현재 도시경제의 흐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계속 빚을 지고 그 빚의 이자는 결국 땅을 가진 사람이나 은행이 나눠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계화 그리고 트랙터로 상징이 되는 이거는 은행의 영세소농 포위작전이다 지금도 한국농촌도 빚을 제대로 대출을 못 갚으면 당연히 빨간 딱지가 붙잖아요 집에 와서 뭐가 가장 값이 나가겠어요 트랙터 빡 붙이는 거죠 농업의 대형화에서 실제로 이득을 가장 많이 취하게 된 건 농민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땅뿐만이 아니고 트랙터까지 잡을 수 있겠다 그렇죠 트럭하고 트랙터 이 정도가 그나마 자산가치가 있는 거죠 집, 농지, 트랙터까지 근데 또 집값은 생각보다는 별로 농촌이 비싸진 않아서 농축산인이 제시해준 쿠보타의 요즘 트랙터 가격들을 보고 있는데 밑에 제일 비싼 쿠보타 M6108 모델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겁나 멋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DPF 장치가 디젤차에 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디젤의 유해 성분을 포집해주는 DPF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야, 의리의리해요 아니, 운전석 4면이 다 전면장이야 왜 이렇게 멋져야 돼? 아무튼 이 116마력의 트랙터는 1억 3,390만 원 이거 본체만 작업실은 따로 구매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요소수가 부족하면 트랙터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요, 그거 한참 문제였어요 요소수가 보통 차보다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보통 트럭보다도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농협에서 이거 요소수 확보하느냐고 되게 고생했었어요 그렇겠네요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적합한 장목을 찾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도 들었었어요 제가 취재를 하다가 이주노동자들이 계절 이주노동이면 석 달, 넉 달인데 그것도 다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3,4년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농민이 깻잎으로 바꿔버린 이유가 있죠 그게 우춘이의 깻잎 투쟁기라고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깻잎을 땁니까? 사람 어차피 고용허가제로 뭐 봉급 나가야 되는데 장목을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이거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깻잎으로 바꿔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아주 넘밀하게 따져보면 트랙터가요, 1년에 한 40일 정도가 필요하대요 한국 농업의 규모에 비해서 콤바인은 14일 그러니까 벼 베가지고 딱 넣잖아요 포대에다가 그건 이제 콤바인이 하는 거고 2항기는 6일 정도만 필요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점점점 트랙터는 대형화 마력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마력수가 적은 걸로 하면 나머지는 사람이 매우면 되는데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자꾸 등가가 되고 그러니까 논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대형화하고 더 대형화되면 비싸지고 빚도 많이 내고 장목도 근데 이걸 쌀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자꾸 상업작물이나 다른 작물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청취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자동화가 되고 무인화가 돼서 우리가 농촌에 농민들이 없더라도 우리는 굶어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장무를 심을 거냐라는 거 그게 파프리카이기만 하면 될까요? 그럼 쌀농산 누가 질 건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묵직한 질문들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오늘 제가 왜 북한의 트락토르 이야기를 하면서 왜 뒤로 밀었냐면 소련의 트랙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련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종교는 민족의 아편이고 과학주의잖아요 완벽한 과학화 그래서 모든 걸 다 과학 과학이 가장 총아인 기계 그런데 소련이 당시에 트랙터를 만들 기술이나 그런 자본이 크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믿고 사와야죠 그러면 미국의 포드슨 트랙터의 가장 큰 고객이 소련이었다고 합니다 민중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필요해요 전체주인 국가인 소련과 나치 독일, 중국의 트랙터의 보급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소련만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당시에 이 포드슨 트랙터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되게 매혹된 사람이 레닌이었어요 그렇죠? 레닌은 원래 우리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가 영국에서 났어야 되잖아요 이 공업에서 막 이 노동자들의 이런 엄청난 분노가 축적이 돼가지고 혁명이 나야 되는데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농민 혁명이 있단 말이에요 농업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닌이 자기 어떤 주요한 지지 세력들이 또 농민이기도 하고 어쨌든 1917년에 레닌이 주도해서 이 러시아 혁명이 나고 소베이트 공화국 즉 소련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해요 적극적으로 트랙터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되게 과학주의적이고 그리고 사회주의에 걸맞는 공동 경영, 공동 소유, 공동 분배 그래서 경작지를 다 그 이전에 러시아 제국에서는 귀족들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땅을 뺏어가지고 그랬죠 근데 아주 완벽하게 뺏지는 못해요 완벽하게 뺏은 건 스탈린이죠 그래서 굉장히 집단화하는 거에 적합한 게 트랙터인 거죠 그렇죠 공동 소유의 한국은 안 돼요 집단화도 안 되고 너무 작아 논이 그래서 경운기가 아니라 트랙터를 먼저 넣었다 그래서 이 트랙터가 고도의 효율성을 발휘하게끔 경작지도 직접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가 어쨌든 들어다봤던 게 콜라크 그러니까 분홍인 콜라크를 처단을 하고 집단 농장인 콜호즈 그렇죠 그리고 혹은 소포호즈라고 합니다 국영 농장 소포호즈 집단 농장은 콜호즈 소포호즈는 뭐냐면 국가가 임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출근시켜서 조회하고 자 농사를 줘 그리고 퇴근해 그리고 월급 주는 그거를 소포호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놀랐어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농업은 진짜 인기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중국은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똑같더라고요 공부 못하면 일단은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공산당이 명명을 하는 거죠 너는 이 직업을 가져면 그런 거잖아 아니 대학진 시대에 뭐해서 트랙션을 들여놓죠 공부 못하면 농사 짓는다고 간단한 중국 상식이죠 초고도 성장의 그림자죠 왜냐하면 초고도 성장을 한 곳은 쟨젠이고 상하이지 시골이 아니니까 시골 물가가 같은데 매년 10%씩 성장을 하면 도시만 부동산이 올라가고 도시만 연봉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상하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보다 잘 사는 곳이 돼 있고 중국의 농촌은 여전히 우리나라 60년대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농민공들은 다시 도시에 와서 내부 이조노동자가 된 거죠 농산업 개혁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중국의 농수축산물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집니다 현재 지금 그래요 낫과 해머가 아니고 트랙터가 그려져 있어야 되네 그렇죠 걱정스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중국이 우리의 이런 고춧가루나 깨를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말아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도 이제 내부가 더 수요가 거기 채우냐고 바빠요 그렇죠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중국은 지금 최고의 농업 수입국가 그래서 아마 제가 예전에 깨하고 콩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했죠 지금 우리 중국산께 되게 귀물이라고 귀하다고 농업이 수입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성장을 어떤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정도의 고속성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대처할 수 있는 만한 레퍼런스가 없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1차 산업을 저렇게까지 나몰라라고 버려두는 나라도 드물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수단산이나 인도산 참깨가 저 넓은 땀을 가지고 말입니다 중국의 농업 변화를 우리가 되게 많이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큰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큰 방향은 이건 거예요 인민이 대동단결해서 그냥 요즘 산업에 종사하고 그 돈으로 수입해오자 중국이 왜 그렇게 아프리카와 남미에 관심이 왔겠어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정부는 알라나 모르라나 모르겠어요 알아도 모르겠죠 따라서 사회주의의 상징이자 사회주의 해체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트랙톤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휴무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 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음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1932년에 소련의 농업 집단화가 완료가 됩니다 아주 폭압적으로 해요 스탈린이 쿨라크가 부농들을 거의 처단하는 수준으로 통합된 넓은 토지는 트랙터 경작에 매우 적합했고 그리고 밀농사가 많잖아요 러시아가 그리고 트랙터가 자 느낌에 만약에 소련의 그 넓은 땅에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트랙터를 보내면은 효율적일까요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에 몰빵을 합니다 네 많은 트랙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트랙터는 사회주의 노선의 새로운 상징으로 등극을 해요 원래는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대농은 코르츠지 트랙터는 개인 소유가 아닌 공동 농장의 소유와 이용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의 정신에 맞죠 그래서 트랙터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MTS를 만듭니다 일종의 공동으로 농기계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나는 어렸을 때 되게 그런 환상은 있었거든요 딱 때 되면 내가 뭐 없으면은 국가한테 요구하면은 주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공산주의를 이해해서 되게 빨갱이 같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MTS에서 하려면은 어 우리 농장에 지금 뭐 경운 작업해야 되니까 트랙터 배치해주세요 아이고 고장났네요 유지 보수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될 것 같은데 막상 빨리 지금 일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트랙터를 하려면은 뇌모를 먹였어야 된대요 아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타락하죠 공산주의 실패를 이해하는 기본이죠 그리고 국가 소련 정부들은 그 타락한 관료들이라고 하겠죠 타락한 관료들은 원래 필요한 곳에 트랙터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필요한 곳에 배치한 거예요 이번에 미리 필요하면 밀농장에만 아니면 뭐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해체가 됩니다 집단 생산 체제는 트렌드에 익숙하거나 예민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농민들 그리고 소련의 인민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감시기관의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민간관찰의 역할들을 좀 하게 됩니다 성격이 완벽하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죠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을 하고 그래서 가끔가다가 스탈린이 53년에 우리 한국전쟁 때 한참 그때 죽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메 아버지는 스탈린이 있을 때도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김대중 씨도 조선일보 주필도 아 김대중 주필 후루시초프가 1958년에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MTS 해체 선언이에요 남들의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히로히트 있을 때 있었던 사람이구나 할 거예요 그렇죠 세대국은 그렇게 하면 저는 박정희 있을 때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전번과 같은 시대를 살았어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후루시초프라고 썼고 후루시초프 맞아요 요즘은 후루시초프라고 쓰고 농축산인은 후루시초프라고 나는 또 그때 사람이니까 저는 대만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후루시초프라니 1958년에 MTS 해체를 선언하면서 이거는 곧 스탈린 체제의 종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도 비슷한 게 있어요 농기계 임대 사업소라고 지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원래 1977년에 이 농업기계화에 대한 어떤 법 이게 뭐든지 공급이 되려면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근데 국가에 거기에 법이 만들어져야지 예산도 배치하고 사람도 배치하고 관공서 담당자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가 뭐냐면 농기계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했었는데 제대로 좀 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도? 네 한국의 스타일에도 좀 잘 안 맞고 내가 쓰고 싶은 날이 있는데 그럴까? 네 물론 생긴 건 갖고 싶지만 가격대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충분히 공급도 안 된 거죠 이제 체제와 정치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제 옛날에 NL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던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코너츠가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가 왜 20대가 필요한 곳에 9대를 갖다 놓은 다음에 뇌물을 먹이는 순서대로 먼저 쓰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그건 공산주의가 처음에 생각하던 이상향이 아니잖아요 정치의 실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대가 필요한 곳에 25대를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에 가서 누가 5대 고치고 있고 20대는 누군가 쓰고 있고 그런데 20대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담당자가 혼나고 더 들여오고 서울 로컬의 지금의 30대 20대들이 왜 다른 이를 좋아했냐면요 그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차고 넘치게 공급했죠 모자라지 않게 적어도 소련은 그걸 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 당시 체제에서 그리고 필요한 작물이 그 지역의 맹주라고 해야 되냐면 서기장 말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서기관 있잖아요 공산당에서 높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작물이면요 난 사과 좋아하니까 사과밭이 급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처럼 관시 타고 제도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한국의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소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각 지역에 농진청산화의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있습니다 해마다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배치가 돼서 다양한 농기계 또 새로운 농기계도 많이 갖다 놔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9 to 6 담당하는 공무원은 9시 출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합니다 7시부터 가서 줄여서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있고 농사라는 거는 새벽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루를 빌려야 되는데 전날 많이 빌려다 놓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치에 돈이 더 나가는 것도 있고 아니 그거 그냥 산업 특성상 이교대로 좀 해가지고 6시에 출근하게 하든가 그 정도 그러면 이조노동자 시스템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지금 노동계하고 농민운동계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이 9 to 6 와 그렇군요 농업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죽어도 안 맞는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조노동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런 리듬으로 하면 우리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동법에 저촉이 되니까 네 자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로더 같은 거 큰 작업기를 싣고 오려면 또 이거 실어오는 비용도 또 있는 거고 그리고 반납을 할 땐 당연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특히 갖고 올 때 우리 뭐 빌렸을 때 확인하잖아요 기스 났는지 안 났는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분쟁이 납니다 근데 이건 소소해요 가장 결정에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이것도 보험이 있겠지 하는 게 궁금했거든요 당연히 있죠 보험비도 내야 되고 가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좋으냐면 왜 좋으냐면은 내가 농기계를 소유할 수 없는 영세 소농들 그리고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하는 청년 농업인 농민들에게 되게 좋은 제도인데 한국이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돈 많은 나라라고 이거를 임대사업소가 필요 이상으로 또 많이 사기도 해요 300억 원어치 사놔요 근데 그게 한 번도 굴려보지도 않는 거 이거는 뭐냐면 농기계 회사와의 로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쓸 걸 많이 확충할 때에만 정치가 성공하는 건데 지역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쓸 걸 조금 갖다 놓거나 사람들이 안 쓸 걸 많이 갖다 놓거나 그러면 그놈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결정을 한 강원도의 지역에는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걸린 게 뭐냐면 100억, 200억 원어치 계속 신규 농기계를 들여놨는데 그 농기계 한 10대가 센터장 자기네 집에 가 있어요 꼭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붓박이처럼 범죄 아니에요 범죄죠 농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고 분쟁도 많이 납니다 그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소련에서 권력화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도청 차원의 비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가 공무원이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진태는 사과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형태고 농민들에게 도움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수증이 되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농기계 사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과잉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좀 있다 이게 뭐야? 기사역기 누르신 거예요 미친 음성 옵션 버튼 어딨어 이거 아 놓있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상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소련도 여전히 맑아지고 특히 이제 석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트랙터는 그냥 하나 상징이에요 우와 트랙터 그래서 존재감이 그렇게 실제로 크지는 않았지만 체제 선전하기에는 이 트랙터가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됩니다 아 이게 또 우리 시간 전체를 관통하는 트랙터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사고 싶게 생겼다 매력 있다 그리고 농민들이 트랙터 관련한 영상이나 이런 때 항상 음악이 웅장해요 아 이게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힌트군요 비주얼 쇼크 웅장하고 이거 애플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 트랙터는 집단화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제 개인의 이기주의 다 집단화해야 되는 상징이자 명분으로서 트랙터의 등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특히 연극과 영화 소련이 저는 뭐 잘 모르니까 왜 우리나라 좀 돈 많이 벌고 이럴 때 연극이나 이런 거 하고 싶으면 러시아 유학 많이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박신영 배우가 좀 대표적이죠 그걸 뭐냐 러시아가 미학적으로는 완벽했다라는 거야 영화도 거의 앞서 나갔었고요 1930년대에 이 스타일린 독재를 굉장히 정당화해야 되는 그 영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반 피리에프라고 되게 유명한 감독이더라고요 엄청 논문도 많아요 이 사람 영화 분석한 일 근데 여기에서 트랙터 기사예요 제목이야 트랙터 드라이버인가 그리고 뭐 부유한 신분은 항상 주인공이 여성 트랙터 기사예요 1939년 영화군요 여성이라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예요 동등한 어떤 노동을 하는 존재 가부장제를 타파한 존재 그러면 뭐였냐면 그렇게 선전했죠 전장에서 두려움 없이 땡크를 몰다가 이제 돌아 고향으로 돌아선 트랙터를 모는 거죠 그러면 뮤지컬인데 항상 코미디를 차용하는 이거 유튜브에도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 주인공 여성 트랙터 기사가 자기 남자친구를 고르는데 우리 SSF의 멤버는 다 죽었어 먹물은 꺼져 이거예요 화이트 칼랑 꺼져 그리고 이 여성이 선택하는 경우는 뭐냐면 어버버버한 그런 트랙터 기사 잘 운전 못하는 거기도 나가 이건데 트랙터를 잘 고치는 테크니션 기술자를 자기 신랑감으로 찍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상징인 거죠 소련이 1930년대 스타일린 체제에서 원하는 인물상 생산성이 대단한 이렇게 맨날 이빨만 털고 있는 우리는 바로 바로 로동 교화형에 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도 좋아했고 박정희도 좋아한 뭔가 일기당천의 생산성을 가진 영웅 새로운 인물상을 항상 등장할 때 이 트랙터가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구나 특히 여성들의 노동 참여의 상징체계 그렇다면 북한은 왜 경운기가 아닌 트랙터를 도입했는가 딱 봐도 소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트랙터를 하니까 소련에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기계미학이랑도 상당히 관계가 높은 게 20, 30년대의 영화는 기계를 어떻게 찬양하느냐 혹은 기계는 어떤 디스토피아를 가지고 올 것인지 예측하느냐 이런 것을 엄청나게 천착하거든요 기계에다가 막 인성을 부여한 그런 내용의 영화들도 그때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원래부터 10년대부터 40년대까지는 온 유럽은 러시아, 소련을 포함해서 체제 찬양물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예술이 어떻게 체제를 수호하는지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이제 나는 귀족이 아니라 정권에게 돈을 받는 예술가가 되는 거니까 영화감독 포함 그때의 표상으로서 트랙터가 쓰였다 그리고 트랙터 기사들 트랙터 드라이버는 지금 유튜브만 검색해도 나오는데 거기 등장하는 남성 농민들이 몸이 엄청나게 벌크업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도 은근히 가슴둘레 많이 나오는 남성도 은근히 사회주의의 로망이에요 옛날 작품들 같은 거 보고 있어요 여성은 백발, 백발이 아니라 금발 그리고 포스터 같은 이런 데 보면 여성들도 은근히 몸집이 있어야 해요 글래머러스하고요 글래머러스 급이 아니라 발둑이 그리고 뮤지컬 장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비관주의적이면 안 되니까 코믹 장류예요 보니까 보는데 즐겁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그런 작품 하나 알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실 뮤직비디오 맞다 맞다 비극이란 용인이 안 되는 거죠 사회주의적이었어 역시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오면 우리 어렸을 때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너던 수령님의 신화 그렇죠 북한 뜨락도루에도 들어갑니다 그분이 안 만드신 게 없어요 그렇죠 손자도 만들었죠 지금 요즘 21세기 Z세대 한국 기자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면 누가 가니까 비가 그친다 이런 기사도 요즘 나오고 그러잖아요 외모도 비슷해 북한의 뜨락도루도 우리나라의 경운기처럼 역설계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얘기 들었었어요 많이 알려져 있는 일화인데 그래요 주체 1958년 1958년에 비슷하죠 우리나라 경운기 고민할 시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 그렇죠 주사파니까 그렇죠 자체의 힘으로 자체의 힘 뜨락도루를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이 대형 현수막이 지금 금성 뜨락도루 공장에 쫙 걸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김일성 뭐라죠 그거 뭐라죠 헌화? 뭐라고 말하는 거 훈시 교시 교시 저 이거 요즘 우리 주변에 하도 압수수색 많이 당하거든요 농업계도 아 그래요 저도 그럴 확률이 없지 않아 있겠다는 느낌 한 번씩 봤는데 제가 요즘 이 트랙터 때문에 북한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북한의 인민영웅인 홍주석 지금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던데 이 사람에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뜨락도루 기술자였습니다 김일성이 소련에서 뜨락도루 두 대를 사서 보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항일무장혁명투사 특히 폭탄을 제조했던 이 기술자들 30명을 모아요 그리고 이거를 역설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츠비시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설계했는데 그냥 무조건 해체를 해봐요 두 대를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주선은 도면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이러면서 수령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당시에 영화도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다큐가 아 그때 그냥 소련이 한 거 다 대충 보고 벗겼네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핏기 없는 이런 엘리트는 아 이거 그냥 수입하다 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우락부락한 정말 연길 폭탄 모임을 그렸던 이 항일무장혁명투사의 기능공 30명은 안 된다 이걸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 기치가 그거예요 보수주의자와 기술신비주의자들과의 투쟁이다 트락토르를 자체 생산하는 것은 과한 의미를 붙인 거죠 그래서 58년 11월에 첫 시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 전에 처음 시운전을 했는데 전진을 못하고 후진만 했어요 역설계가 어렵잖아요 아 진짜로 역설계가 됐네 아 그러니까 홍주서 역설계 하라지 않으셨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건 또리 장군처럼 김일성이 다 총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였는데 그때 어버이 수령님은 다독다독하면서 앞으로도 가면 뒤로도 갈 수 있다 다시 하라고 그렇게 역설계했으면 일단 그래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못하겠어요 이게 아닌 이상 그 당시에 로동신문자를 챙겨와서 주셨습니다 일면이야 일면 사회주의 농촌에 보내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선물 첫 트락토르 천리마호를 생산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서 전취한 또 하나의 커다란 승리 뒤로 갔지만 그래서 만들어냅니다 트락토르를 이 당시에 첫 천리마가 등장했을 때 거의 열병식급으로 환영식을 해요 주민들이 나와서 울면서 그럴만하네요 그럴만하죠 참 우는 사람 데려다 쓰는 건 참 쉬운 나라예요 거기 가만히 보면 그런데 돌이켜보면 1958년에 북한이 트락토르를 개발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58년 3월 4일 트랙터 첫 인수식을 합니다 수입해 온다 미국 원조기금으로 14대를 들여오고 그게 바로 포드슨이었어요 그리고 그 운전병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전병들이 전차 몰아본 솜씨 김일성도 새해가 되면 혹은 어떤 시기가 되면 이 금성 트락토르 공장을 가는 것처럼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태우도 그렇게 대동 농기계를 많이 가요 경운기 공장 많이 가고 아니 그리고 맞어 갑자기 어린 시절 보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꼭 트랙터나 경운기 운전하는 컷을 넣었어요 이게 정치 지형도 볼 수 있는 게 이 대동 기업은 지금 본사가 달성에 있습니다 이곳의 지역 경제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향토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달성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늘 보수 정치가 낳은 대통령들이 여기 와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했던 기억이 남아있겠죠 아하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도입의 정치적인 활용? 언제나 농민을 사랑하고 식량 증산은 중요하고 실제로는 밑에서는 다 뭔가 파괴가 되어가고 있는데 상징으로 쓰기에는 머드맥스처럼 굉장히 스케일이 나오잖아요 항공차도 많아요 막 벼배는 콤바인기 70년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는 과학화, 자본화 이 두 가지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접으면서 제가 무식했네요 제가 지금 대동공업의 제일 프리미엄 라인인가 봐요 110마력짜리 PX1100에 대한 홍보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인이 알아온 가격은 6,490만 원입니다 본체만 네 파워 셔틀은 32바이 32단 이게 무슨 소리야? 1024단이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운전해? 그러게 그러게 그 사이에 짧은 시간에 배웠어요 제가 무식했어요 왜 트랙터의 운전석 쪽이 4면 전면 창이냐면 바닥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고해상도의 화면도 있어요 모니터 멋있기도 하지만 멋있으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유리가 전부 다 곡선 유리더라고요 전부 다 엄청 비싼 유리들이잖아요 다 그리고 요새는 GPS도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첨단이 오히려 자동차보다 트랙터에 많이 부착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과실에서 처음 해보는 농기계 문명사 시간이었습니다 정은정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말을 한동안 안 했네요 제가 내가 여기서 논문 논문에 온 것까지 되게 정성스럽게 이번에 90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80분 해야 됩니다 다음 주 한 시간에 끝날지도 약간 걱정이에요 아니요 다음 주에는 진짜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도 선거해야 돼 우리 그러니까 잘 됐네 뭐 세 번 때우고 노숙사님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애생의 정치클럽이 선거 마지막 주를 수고해 주신 다음에 선거 때 바로 갈려 들어갈 것이고요 음 그렇죠 다 다음 주부터 바로 선건가요? 아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트랙터 문명사 마지막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노숙사님 간만에 2시간 한다더니 3시간 하고 갔고요 그렇죠 시간들은 못 맞춰 그리고 3월 첫째 주에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덕질이네 무슨 프로젝트가 하나 제가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있고 그리고 3월 첫 주에 선거 이번 총선 유저스 가이드를 시작으로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이 시작됩니다 4월 첫 주까지입니다 아니요 선거 비용 방송을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요?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선거 비용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나 안 쓰나 선거 비용은 똑같이 해옵니다 프로젝트에 진명 좀 불러줘요 저는 그의 존재의 이름을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해줘요 이건 약간 비방용인데 가끔 내 잡지에 선거 씨가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동안 마감을 잘 지켰어요 내가 막 오오 이랬는데 저번에 한 번 빵꾸를 냈다? 나한테 메신저가 왔어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한참 웃었대니까 뭘 비방용이야 비방하는데 쓴 거 그 정도 비방은 제가 선거 비용한테 하는 비방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방이었어 아니 근데 그것보다 그동안 잘 지킨 걸 더 주목해야죠 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믿었대니까 아 덕질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 덕질인이 다다음주 원고를 저한테 언제 주나 기대하면서 다음주 애정클 시간으로 지지에는 진명을 쓰잖아 아 덕질인이야 짱냐 플레이스캡트 못 많이 플레이해주시고 540위에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인과 윤석열이 또 유피디가 같이 인사드립니다 다음주 목요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XSFM입니다 I D W K I 감사합니다.